지금 나상도 도양에 와가지고 나상도 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본가는 마을 주민분에게 대충 물어보니까 친절히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아 저 위에 집 두채가 보이는데 저기 두채 중에 한채가 긴게 같습니다. 아닌가? 저 뒤에 더 가야되나? 창고가 보인다 했고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집들 중에서 한집이 나상도 고향집 입니다. 아까 정단나무말에서 마을 할머니죠? 얘기하는데 낯이건분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나상도 아버님이 아니신가 물어봤더만 맞다고 하더라구요. 티비에서 몇번 배워놓으니까 단박이 알겄던데요. 주민분 얘기 들으니까 다상도 여기 가족분들도 그렇고 다들 선하고 인품도 좋고 마을에서 꽤 괜찮은 평판이 좋습니다. 아 저기군요. 여기 이 집이 나상도 아버님께서 지금 현재 계시는 나상도 고향인것 같습니다. 고향은 본가인것 같습니다. 여기 가까이서 찍어봅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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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이야 여기aga 어떻게 해야 될것을 내가 될 것에 야나우플로 해두면 사진 안찍고 그냥 와봤는데 이렇게 홍보 돼서 터로 가는 나상부집이라고 있네요 매사에 한카드 찍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